안녕하세요. 저는 선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 김서영입니다.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녀언니가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언니를 보면서 저 어떻게 저런 작은 체류에서 저런 대단한 열정과 에너지가 솟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언니의 노래 제목 태양의 여자가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콘서트의 제목도 태양의 여자라고 합니다.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. 저한테도 계속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이렇게 영상의 응원으로나마 함께 해봅니다. 자 여러분 광화문 소극장 복합문화공간 소극장 에무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질 예정인데요. 그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또 파적인 가창력과 열정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벌써 기대가 가득합니다. 그리고 이 공연은요. 그동안 유명한 가수들이 함께 했던 광화문 릴레이 콘서트라고 해서 기대가 많은데요. 언니의 콘서트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언니를 알고 계신 모든 분들 꼭 함께 하셔서 소중한 추억도 만드시고요. 언니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. 자 저 김서영도 언니를 위해서 화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. 언니 콘서트 성황리에 잘 끝내시고요. 가수 김서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. 안녕. 여기는 베트남이었어요. 날씨였습니다.